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화해 소식이 그닥 달갑지 않겠죠. 피해를 당한 국민을 배경으로 갈등 봉합 효호를 벌였다며, 또 김건휘와서 명품백 논란이 혹 수면 아래로 내려갈까 공세 수위도 더 높이고 있습니다. 이병주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튿날,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이 대표는 수해 지원 활동을 갖다 비가 더우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성헌 의원 일화까지 거론하며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.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봉합된 갈등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. 특히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김건휘 여사 명품백 논란에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. 김건휘 여사 같은 경우는 명품백과 관련돼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. 사과는 기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... 국민의힘은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며 정치 쇼 지적을 반박하고 국민 고통 앞에 멈춰야 할 정쟁을 민주당이 키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 민주당은 당내 대책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문제 삼겠다는 계획인데 총선판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.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